언니니까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시고 자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정면으로 두 개의 포즈 취해주세요. 자, 위리스의 슬라트 안전기 시즌 주향의 전기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탈수가 넘치는 프로포즈 하는 모습으로 또 평소에 따뜻한 공격과 안전광고 우리의 퍼즐과 관객들을 준비해 챙겨주는 현주향을 무대의 한 방 안전회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네요. 전제 자체로 들으면 우리 현주향의 매력 무대의 동작사와 무대의 동작사진 많이 나오실 수 있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3초 후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현주향의 동작사진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 그리고 3초 후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주향의 동작사진 그리고, 둘, 셋 넓이 형의 동작사진 터뜨린 셋 연주향의 동작사진 그리고 예쁜 출전으로 윌리스 앤드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해주는 멤버입니다. 자, 다재가능한 나나양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포토샘은 3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나나양의 활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번째 멤버, 젤리가타야 입장에 주십니다. 아, 역시 많이 걸어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우라를 입혀주십니다. 자, 넘겨보시고, 멋을 지켜주세요. 자, 우리 유니스의 디즈니 공주는 젤리가타야입니다. 와우! 네, 제가 오늘의 공식에도 주인지를 넣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름만큼 디오, 젤리가타야는 데뷔한 경우부터 제 메시아에 앞뒈게 필리핀팟업, 웬니스 앤드팟업에 전한 걸 잘하게 두고 큰, 유니스 앤드팟업에 전한걸 여 Issue의dat 남자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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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어지긴 한데 우리 젤이 잔타이 이번 무대에 어머나 버스도 이 시 너무너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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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스 코토타임 어떻게 워낙하냐고? 둘 중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잘생기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번째에서 코토코양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자, 전념부터 편안하게 꽃을 붙여주세요 네번째 멤버 유니스의 매력요정 코토코양입니다 항상 주위를 밝게 만들고 긍정이며 늦어졌다라는 우리 코토코양은 팀에서 유니스 바이러스가 금렛된 것인데요 코양인 배워로 병아리 주로 아기병아리 코코양의 매력으로 불린다고 하며 코토양의 무한매력이 이번 군대에서 어떻게 관련됐을지 많은 시대에 도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토양의 코코양으로 드립사고자 드립사고자 하나 둘 둘 셋 자, 멤버 도구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은 다섯번째 멤버 아픈타악입니다 전면 두 번째 다섯번째 멤버 아픈타악 아픈타악 전면 아픈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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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성양 목적의 영역에서 퍼즐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멤버 유니스의 깍지 박댕 유리시아 양파는 유니스의 메인 목걸을 나누고 유니스의 서원양 올해는 중앙생이 된 퍼즐 시장이라는 유니스의 에ucks 유니스의 우려 푸세 유니스의 모든 영국을 가내줘는 여전히 서울대의 여전히 서울대의 여전히 서울대 서울대 앉아서 여전히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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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까지 제대로 한번 두 번 수업을 기다려주시겠어요? 아 맞네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바로 맞대요 갑니다 자